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저희 오늘 오랜만에 앉아서 방송을 시작하는데 오늘 저희 왜 하죠? 오늘 저희가 지금 듣고 계신 목소리가 지금 이 마이크 MV88 플러스 이 마이크로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사실 마이크를 되게 많이 바꿨어요 이게 지금 제가 써보니까 7번, 8번째 그런거 같아요 처음에는 중국산 싸구려 있잖아요 이런거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진짜 몇십만원짜리 저희가 지금 이거 전에 무선으로 쓰고 있는 것들은 한 48만원짜리 정도 되죠 처음에는 이렇게 비싼걸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났다 보면 아쉬움이 계속 생깁니다 맞아요 특히나 저희가 휴대폰으로 보통 많이 촬영을 하잖아요 휴대폰을 촬영을 해야 되니까 멀리서 놓고 촬영을 하게 되면 소리를 크게 내야 돼요 멀리까지 소음이 되야 되니까 오버하게 돼요 근데 지금은 제가 바로 앞에서 이 마이크를 녹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소개해줄 제품으로 녹음하고 있는데 정말 조근조근하게 녹음해도 정말 잘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마이크가 좋은게 어플을 휴대폰에 전용 어플이 있거든요 이 어플을 깔면 휴대폰을 이렇게 앞으로 딱 놨을 때 이 앞에만 녹음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주변 소음이 안 들려요 반대로 마이크를 이렇게 놓으면 너랑 나랑만 녹음이 돼요 이 앞뒤 위아래가 또 녹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향성을 갖는다고 그러죠 이 지향성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전용 어플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방 같은 거 할 때 막 켜놓고 하는데 막 주변에 시끄럽게 떠들면 소리가 다 들어가서 막 결국엔 마이크가 아무리 좋아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향성 설정으로 해서 소음이나 이런 잡음을 제거하고 안정적으로 좀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라방 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좋은 장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걸 써보면서 느낀 건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보통 그 USB 단자로 되어 있어요 그 끝에 부분이 마이크가 그래서 PC에만 되거나 아니면 휴대폰은 휴대폰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끝에가 마이크로 오픈하고 C타입이에요 C타입이라서 휴대폰 그냥 꼽으면 돼요 바로 녹음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노트북에도 그냥 꼽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여러가지 카메라든가 데스크탑, 노트북, 휴대폰 이렇게 전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제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제품을 지금 리뷰해드린 이유가 사마D&I 쪽에 저희가 연락을 먼저 해서 이 제품을 리뷰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검색을 막 했어요 하다보니까 마이크가 필요하더라고요 이렇게 휴대폰을 놓고 촬영할 때 근데 마이크가 휴대폰 전용으로 나오는 것들은 너무 막 허접한 거 있잖아요 전부 중국산 몇만원짜리인데 리뷰 보면 소리가 전부 다 개판이에요 그런데 검색을 해보니까 좋은 것들은 대부분은 또 데스크탑용이에요 콘덴서 마이크나 이런 것들은 PC 앞에 설치해놓고 마이크 동그란 거 바람가리게 설정되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거는 전천으로 쓸 수 있는 진짜 몇 안되는 제품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고민하신 분들은 슈어 MV88 플러스 이 제품 한번 구매 넉넉 미스트에 올려놓으시고 한번 검색을 해서 비교해보시면 정말 좋은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슈어 MV88 플러스는 이번에 맨프로토 회사와 제휴를 맺어가지고 맨프로토 회사에 삼각대랑 휴대폰을 거치해서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게끔 같이 프로젝트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려면 MV88 플러스 키트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저희처럼 앞에 휴대폰을 거치해놓고 밑에 삼각대를 들면서 촬영이 가능하게끔 1인 방송이 딱 적당한 제품이거든요 그렇게 강추합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소리가 변할까봐 지금 안 건들고 있었는데 조금 움직여 볼게요 이런 식으로 삼각대를 하셔도 되고 지금 이 위에 있는 마이크만 떼서 여기 있는 케이블 노트북에 바로 꽂으시면 바로 PC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빼서 꽂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C타입 케이블이나 이런 케이블들을 다른 케이블로 연결한 다음에 어떤 기기든 연결해서 꽂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게 가끔 마이크를 이렇게 놓고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녹음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뒤에는 수음단자도 따로 있어요 헤드셋이나 이런걸 연결해서 아 녹음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체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대를 만져보니까 그래서 탄탄했네 삼각대가 굉장히 뭐랄까 딱 느껴보면 그런거죠 딴딴한 삼각대 왜 서비스를 주는 삼각대 말고 그런거라고 느꼈는데 아 이게 협업을 한거구나 네 네 네 자부장님이 한 일주일 넘게 실제로 최근에 올라간 영상들 있잖아요 뭐 한달살아보기 이런 영상들 다 이 마이크로에서 녹음을 한겁니다 그래서 사용해보시니까 어때요 사용해보니까 만족도가 조금 높아요 저는 솔직히 맨날 휴대폰 가지고 마이크도 일반 마이크 사용할때는 조금 저희가 음량조절이나 무슨 조절작업이 필요했는데 요거만 하니까 조절작업이 필요없이 깨끗하게 녹음이 되더라구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좋은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해도 되는거 그러니까 저 원래 조곤조곤한 사람이거든요 원래 목소리 그 사람 아니에요 이게 편리해요 맞아요 나 이게 너무 좋아 빼서 그냥 꼽으면 돼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맞아요 저도 지금 달그당님 마이크 뺏어서 제거 지금 개인 채널 하고 있거든요 거기 채널 할 때 이 마이크로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 아직 야외에서는 촬영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나 저희가 시간이 나서 박람회 같은데 갔을 때 이거를 가지고 직접 사용을 하고 후기를 또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봤는데 너무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야외에서 촬영할 때 원래 삼각대 쓰면 짐벌은 무거워요 저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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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워서 사용이 조금 번거로운 감이 있는데 이거는 짐벌 겸 마이크로 사용이 되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 중에서 이것만 마이크입니다 이 부분만 이게 마이크가 다예요 저희가 지금 이걸로 녹음을 하고 있어서 지금 목 빼서 보여드리는데 이게 다입니다 이거 똑 떼어내면 마이크가 이게 전부 다입니다 굉장히 슬림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콘덴서 마이크입니다 콘덴서 마이크 그래서 굉장히 고음질의 수음이 가능한 그런 마이크 들이니까 앞으로 저희가 그 박람회 같은데 갔을 때 지향성 이런 것들 테스트해서 한번 추가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영상은 저희가 이렇게 1인 방송에 적합한 마이크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는데요 요즘 혼자 개인 방송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영상 보시면 이 마이크로 거의 대부분 녹음이 된 거니까 특히나 집에서 촬영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얘네들이 올렸던 거 이 마이크로 촬영했다고 했는데 괜찮네 이렇게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음질도 또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듣는 분들이 스피커를 안 좋은 거 쓰면 안 좋게 들려요 그러니까 음질이 절대적으로 듣는 분들이 평가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 스피커도 좋아야 되거든 마이크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품은 그런 것도 한번 평가해 보시고 사용이 편리하다는 거 이런 거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아마 확연하게 눈에 띄실 겁니다 네 대개닭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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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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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